뛸 것 같아요? 예!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근데 표정들이 그 저 주시는 거예요? 아 뭔데 뭔데 그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 오늘 스포츠고리 했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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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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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내가 명동말로 많이 안하는데 하하 아휴 아휴 형님 감사해요 아휴 그리고 누나가 다 마음을 이렇게 아휴 그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이렇게 큰 걸 들고 어쩌면 어떡하나 아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 한 곡 들려드리려고 보다는 여러분 볶어서 메두리를 들려드릴텐데 아쉽고기 나오면 큰 세례를 따라 불러주시고 조선만저만 파스턴츠까지 같은 데를 더욱므로 쉬고 싶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예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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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쓰고